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 세탁바구니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재질은 pp구요. 이쪽이 40cm 이쪽이 45cm 이 옆면이 34cm 입니다. 저번에 샀는데 집에 잖은 빨래바구니가 4개 총 이것까지 해 가지고 손잡이 부분이 있구요. 이렇게 손잡이로 해서 아주 편하구요 또 밑에 바퀴가 있습니다. 바퀴가 있어서 끌고 가도 무난 하죠. 저는 이불 빨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불 하나 넣으면 다 꽉 차요. 그래서 여러개 필요해 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냥 샀습니다. 4개죠 총집에. 여기까지 한빛티비 한빛이었구요. 디자인이 괜찮습니다. 흰색이고 무난하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빛티비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